안녕하세요 레이나맘 입니다. 오늘 애교머리 잔머리 커트 해 보겠습니다. 평상시 묶는 스타일로 좀 묶어 놓구요. 잔머리가 많이 자라서 이 머리를 다듬으려구요. 눈썹 정리하는 칼 준비해 주시구요. 잔머리가 생각보다 적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보다 조금 많이 잡으시는게 더 예뻐요. 두개로 나눠 주시구요. 네 커트 시작점을 귀걸이 있는 귀 끝에서 입술 끝에 턱선 위에요. 입 끝까지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.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잡으시지 마시구요. 조금 조금 잘라가면서 상태 봐가면서 자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. 머리 모아서 한 번 더 봐주시구요. 좀 짧아졌죠? 뒤에 부분도 살짝 반 바퀴 정도 돌려요. 잡아서 반 바퀴 정도 돌려서 귀걸이 밑에서부터 시작하셔서 밑에까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. 앞에 먼저 잡아서 반 바퀴만 돌려서 귀걸이 있는 귀 밑에서 시작하셔서 입꼬리까지 쭉 자르시면 되겠습니다. 한 번에 쭉 자르시지 마시구요. 세 번에 나눠서 삭삭삭 이렇게 자르시는게 더 예쁘겠어요. 귀 밑에서 입술선까지요. 가져가면서 가볍게 숯을 차 주는 거에요. 귀 밑에 귀걸이 닿는 분에서 시작하셔서 가고자 하시는 선까지 숯을 같이 치면서 힘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. 됐죠? 1차 완성 됐구요. 길이 한 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정리 하실 때는 반 바퀴 돌리는 거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잘라 주시면 되겠어요. 여러분이 생각하는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. 왜냐하면 나중에 고데기로 한 번 더 이렇게 부풀렸을 때 길이가 그만큼 조금 더 짧아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짧게 자르시지 않은 게 좋아요. 길이 한 번 더 길게 자르시지 않은 게 좋아요. 길이 한 번 더 길게 자르시지 않은 게 좋아요. 네 이쪽도 한 번 더 잘라줍니다. 반바퀴 돌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점 귀걸이 있는 귀 선부터 잡으셔서 밑에까지 쭉 잘라주면 짧고 길고 짧고 길고가 이렇게 정돈되는 거거든요. 이렇게 많이 잘라내요. 조금 자른 거 같은데 상당히 많이 잘랐죠? 바대기를 한 번씩 말아 줄게요. 무리하게 꼬불꼬불하게 딱 마르시면 촌스러워요. 예전에 우리 한복머리 하듯이 애교머리를 그렇게 조금 잡아가지고 꼬불꼬불하게 마르시면 안 되고요. 그냥 고데기로 안쪽보다는 뒷방향으로 열 쬐 주시고요. 열 쬐준 머리를 손으로 이렇게 잠시 잡고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더 자연스럽게 될 거 같아요. 네 뒷방향으로 일자로 밀어져서 열 쬐 주시고요. 손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잡고 1,2초 정도 잠시 있어주는 게 자연스러워요. 그래서 인위적으로 꼬불꼬불하게 만들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. 뒤로 머리 잠시 잡고 있고요. 뒤로 머리 잠시 잡고 있고요. 조금 더 경쾌해졌죠? 근데 하다보니까 이 앞머리 얘가 좀 기네요. 그죠? 얘가 좀 거슬렸어요. 애교머리 말고 얘는 앞머리잖아요. 근데 이 앞머리가 너무 기니까 사람이 처져 보여서 이 앞머리도 잘라 주겠습니다. 이 앞머리 애교머리도요. 역시 살짝 돌려서 요거는 눈 끝에서 코 끝 길이까지 이렇게 한 번 더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데기로 해주면요. 눈 밑에 길이로 살짝 또 올라가게 되거든요. 이 머리 역시 뒤로 열 쬐 줄고요. 살짝 잡고 있는 상태에서 홀드 시켜줘요. 아까 그 길이보다 조금 짧아지니까 많이 경쾌해 보이네요. 이렇게 칭이 생겼죠? 앞머리도 살짝 몇 가닥이 이렇게 레이어드 되어 있으면 조금 더 경쾌해 보일 것 같아요. 이제 스타일링 한번 해 볼게요. 여러분 머리 그대로 손으로 빗어 주시고요. 빗으로 빗지 말고요. 손으로 그냥 대충 빗어 주세요. 밑으로 최대한으로 느슨하게 잡으셔서 대충 돌립니다. 그 돌린 머리를 다시 한 번 돌려줘요. 잔머리 나와도 괜찮아요. 끝에 머리 살짝 속으로 넣어주고요. 곱창 밴드로 살짝 묶어줘요. 머리 많이 뽑아주세요. 위로 아래로 최대한 아래로 이렇게 묶어주면요. 굉장히 여성스럽고 여러분이 긴 스커트나 앵클부츠에다가 머플러 같은 거 하나 하고 외출하기 딱 좋은 여성스러운 스타일 되겠습니다. 잔머리 뽑아 주시고요. 이렇게만 해도 괜찮죠? 이번에는 좀 더 경쾌한 스타일로 조금 더 위로 가볼게요. 청바지에 티 입으실 때 이렇게 조금 더 위로 묶어주세요. 역시 손으로만 빗어 주시고요.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윗머리를 이렇게 가져다 줍니다. 윗머리 윗머리 역시 머리 돌돌 마른 상태에서 그 머리를 다시 한 번 돌려주세요. 그 다음에 끝에 머리 속으로 가져오시고 그냥 그대로 고무줄로 묶어줘요. 위에 조금 더 머리 뽑아 주시고요. 잔머리 나오는 거 신경 쓰시지 않는 게 더 예뻐요. 잔머리가 있어야 되거든요. 우리가 아까 옆에를 가볍게 잘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람이 많이 불거나 외출하실 때는요. 이 상태에서 살짝 스프레이 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잔머리가 조금 조금 나오는 게 더 젊어 보여요. 실핀 꽂지 마시고요. 이 상태로 그대로 네 어때요? 아까 그 더듬이 머리 잔머리 조금 더 자르니까 조금 더 젊어 보이고 조금 더 경쾌해 보이죠? 네 여러분 집에 다 있는 눈썹 정리하는 칼로 이렇게 잔머리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. 여러분 경쾌하게 젊어 보이는 동안 헤어스타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? 네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시지 마시고요. 조금 조금씩 아마 해 보시면서 거울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.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해 보세요. 네 레이나 맘이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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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